현대차그룹이 올해 상반기 완성차 판매량에서 전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완성차그룹의 기업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올해 1월에서 6월 글로벌 판매량은 329만 9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도요타그룹의 513만 8천 대와 독일 폭스바겐그룹 400만 6천 대에 이은 3위를 기록한 겁니다.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탑3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기차 등 급성장하는 친환경 자동차 판매에 집중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순위는 지난해 상반기 및 연간 기독한 5위와 비교해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